자 오늘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몇 가지 좀 남는 건 있으세요? 지금 뭐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난감하죠? 그렇죠? 조금 전에 한 공공제는 기억이 나나요? 아 그렇죠 방금 했으니까 그건 그래도 기억이 나야 되고 외부 효과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아시겠어요? 외부 효과가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외부 효과에서 나타난 영향이 가격에 반영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 외부 효과의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부분도 어디에?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도 가격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공장이 만약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해물질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에는 외부 효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시장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개입하겠어요 정부가 그러면 공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비용이 가격에 반영이 될 수가 있죠. 생산비가 늘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도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하면 답을 찾아가기가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이 당부드리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용어를 이해하는 게 일단 필요해요. 용어를 이해하면 나중에 공부하는 분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런 거를. 거기 217페이지에 가면 공영개발과 환지방식이 있죠. 환지방식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공법에 가면 도시개발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하면 토지구액정리사업이라고 있죠. 거기서 얘기하는 게 환지방식이에요. 그게 예전에는 토지구액정리사업법이라고 법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다가 이게 도시개발법이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공법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이게 환지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환자가 바꿀 환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바꿔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만 잠깐 용어만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도시 주변에 이런 식으로 토지가 구액이 돼 있으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이런 식으로 구액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여기 있는 이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토지에다가 간보유를 적용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가 천평의 토지라고 그러면 통상 한 3, 40%의 간보유를 적용하면 한 300평 뛰어내겠죠. 이런 식으로 토지로부터 뛰어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조성된 토지를 우리가 채비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채비지를 공매 처분하거나 아니면 이게 잘 매각이 안 되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사업시행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즉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주로 쓰던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그리고 왜 이 방식밖에 못 썼냐면 이 방식이 일본 애들이 가르쳐주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도시계획국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 방식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해서 개발됐던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영동지구라고 해요. 영동지구라는 것은 영동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영동지구라고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혹시 저기 영동세브란스병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모르시나요? 혹시 영동고등학계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영동이라는 표현이 그때 지명이 나온 거예요. 지금의 영동세브란스는 강남세브란스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동이라는 표현이 낯설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비지를 조성해서 이걸로 사업시행자금을 쓰고요. 사업이 완성이 되면 토지를 뭐 해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줄 때 여기서 이거 땅을 띄워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꿔줄 때는 한 700평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보다 권리가 어떻게 돼요? 축소가 되겠죠. 이 축소된 거는 뭐로 보상해 주냐면 땅값 상승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땅값 상승으로. 그래서 영동지구가 지금의 강남이에요. 영동지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구액정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원래 대비 지가가 2200배가 뛴 거예요. 그래서 소액이 한 대로 졸부 이런 개념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사업시행자의 사업비의 부담은 적고요. 그다음에 이거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 있죠. 권리 침해 정도는 공영개발보다는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적더라도 소위권 자체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지 방식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공영개발이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 해요. 수용 방식. 이거는 서울시에서 80년대 쓰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든 게 뭐예요? 공영개발. 그러면 여기는 이렇잖아요. 이 토지를 다시 환지해주면서 토지 소유자가 원래 대비 지가 상승했다는 이익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수용 방식이잖아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원천적으로 뭐를? 토지를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사들이는데 이게 토지 수용법에 근거해서 강제 수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치면 얘가 더 큰 거예요. 무슨 방식이? 공영개발 방식이. 그리고 얘는 땅을 갖다가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뭐를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줄 때. 이게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토지 보상 문제로. 이 방식으로 80년대 개발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목동 신시가지 개발을 이걸로 한 거예요. 이 방식으로. 그런데 이때 말이 많았던 거죠. 이게 강제 수용이잖아요. 그런데 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쪽에서 집이 천 물이 흐르고 있고 주변에 있는 집들도 있고 그런데 주택 소유자에게는 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입자에게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 보상 문제로 시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철거 과정에서 철거민들하고 마찰이 심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서울시 부시장 되는 양반이 잡혀서 감금되고 이런 사태도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서울시에서는 이 방식을 추진을 안 했어요. 이걸 안 하다가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은평 일대를 재개발할 때 그때 다시 이 방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특징을 좀 아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어느 게 사업시행자의 비용이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얘겠죠. 얘는 수용이니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사업시행자가 이 자금을 갖다가 누구로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땅을 일부러 띄워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해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니까 사업비의 부담은 얘가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제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얘네는 토지를 사서 비축하는 개념이니까 공공용지는 얘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디에 따라 성격이 틀려지겠어요. 제목에 따라. 그 제목을 잘 일단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 정도 알아두시면 돼 있고요. 219쪽에 나오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1번에 개발이익이라는 표현이 있죠. 단어 정도 알아두시는 거예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 있죠. 그 증가분을 환수해야 되잖아요. 그때 부과하는 게 개발부담금 있죠. 그런 거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개발이익이란 그랬을 때 이 표현으로 안 나오고 표현을 바꿔서 내준 거예요. 그래서 단어 정도는 일단 그렇게 체킹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넘어가시면 220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박스에 있죠. 그렇죠. 이게 법률상의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에 내보면 3번에 개발부담금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개발이익 중에서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개발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6번의 토지공개념제라고 있죠. 그것도 용어상에서는 하나 알아두시는 거예요. 이 토지공개념은요. 토지국유화가 오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토지국유화를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죠. 여기는 뭐는 인정을 해요. 사유화는 인정을 한다고 해요. 개인소유는. 그렇죠. 다만 토지가 갖고 있는 성격이 있죠. 사회성 공공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토지사유화는 인정을 해주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있죠. 토지를 뭐하거나 이용 등을 할 때 법에 의해서 제한을 두겠다라는 것이 토지공개념의 요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이 토지공개념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 토지공개념에 관한 세 가지 법안이었어요. 세 가지. 그래서 그게 예전에 언제 들어온 거냐면요. 시초는 예전에 육공학 때부터 논의가 됐었고 시행이 들어온 거는 문민정보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3대 법안이 뭐여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택지소유상한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제 이게 토지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이었어요. 3대 법안. 그럴 때 설명을 들으시면 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택지소유상한제 있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있죠. 6대 도시에서는 1인당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를 200평으로 제한한 거예요. 200평 이상은 갖지 못하도록. 그런데 만약에 200평 이상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가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땅값이 상승하면 거기에 따라 이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익에 대해서 이거를 부과한 거예요. 토지초과이득세제를. 그러니까 초과한 토지에 대해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여러분들이 세법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과세를 하려고 하면 이익이 실현이 됐을 때 과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을 간주해서 과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익을 간주해서 과세한 거예요. 앞으로 땅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땅값 오를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이익을 더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익의 일부를 지금 세금 내야 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도입을 하자마자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 논리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지고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한 10년을 끌었어요. 10년을 끌다가 IMF 터진 직후 있죠. 정권이 바뀐 거죠. 그때 얘네 두 개를 폐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게 뭐냐. 그래서 얘가 한 번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박스로 이렇게 준 거예요. 박스 중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돼야 안 돼요. 현재 시행하고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그런데 그 옆에 택지 소유 상한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개발권 양도제 도입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빼는 거죠. 그래서 4개 주고 내 중에 2개 골라라 이렇게 준 거예요. 출제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221페이지 있죠. 221페이지. 거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요. 한 8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돼 있죠. 거기 가면 토지초과 이득세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1999년에 택지 소유 상한법에 의한 위헌 결정을 받아서 폐기단바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는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 정부가 강조하는 게 이 개념이에요. 토지 공개념. 이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정책이.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뒤에서 부연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용어들이 이런 애들이 있다는 정도를 부딪혀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221페이지에 가면 3절에 주택정책이라고 있어요. 얘는 일단 매년 문제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택이라는 게 사람이 생존해야 될 때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 중에 하나가 주택이죠.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거에 관한 문제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주택의 문제라는 게 양적인 문제가 있었고 질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공급을 늘려주는 거죠. 양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주면서 그 문제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좀 쉽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공급 능력이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혹시 저기 옛날에 주택 200만 호 건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주택 200만 호 건설에 따라 만들어진 데가 수도권에 있는 분당. 그죠. 그다음에 평천.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산본. 그다음에 중동. 뭐 이런 애들이 그때 당시에 조성된 신도시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원래 우리나라 보면 5공이 있고요. 6공이 있고 문민, 국민, 참여. 정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일단 이 정권들 중에 가장 주택가격이 안정화를 유지했던 정권이 있었어요. 어느 때 그랬을 거예요. 언제. 어떨 때. 이때 그런 거예요. 이때. 이때 집권 초기. 이때 왜 이게 안정화됐냐면요. 주택 200만 호 건설 있죠. 그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시작돼서 그 물량이 시장에 공급이 돼서 분양이 될 때가 이때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주택 공급이 확 늘어난 때라고요. 그렇죠. 200만 원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분당하고 일산을 합한 게 30만 호 수준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7배가 되는 주택이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공급 능력이 부족했다고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뭐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인력도 부족했고 장비도 부족했고 다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일용지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루 일당이 있죠. 하루 일당이 5만 원으로 결정이 될 때가 이때였다고요. 200만 원 건설할 때.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으니까 일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에 유흥업소 있죠. 달란주 이런 게 많이 생긴 때가 그때였어요. 돈이 많이 돌았었어요. 그리고 이때 수도권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있죠. 몇 년도가 이래냐면 85년도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왔을 때가 88년도 89년 넘어가면서 출발이 된 건데 그러니까 지역마다 중개사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조금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알아서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대행을 해준 거예요. 중개할 때. 그럼 우리나라 정서가 그거 해줬는데 그냥 가기는 뭐 하잖아요. 수고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주고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또 돈 많이 번 사람들도 꼭 그래요. 그때가 그럴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늘리는 게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주택 정책의 한 페이지 넘기시면 222페이지에 거기 가면 주택 정책 중에서 보면 첫 번째가 공급을 뭐 하는 거예요.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는 항상 두 가지를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수요하고 뭐 공급. 주택에 관한 부분이 주택이 부족하다든가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든가 이런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공급을 늘려주든가 수요를 뭐 하든가 억제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정책상에서 일반적인 부동산학자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규제가 강화가 되니까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가? 공급이. 그러면 이 공급이 줄어든 게 지금 안 나타난다는 거죠. 몇 년 후에. 그때 돼서 경기가 호전이 돼서 뭐가 늘어났어요. 수요가 늘어나는데 착공 들어가는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수요가 증가한 거에 비해서 뭐가?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돼요. 뛸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얘도 억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측면에 보시게 되면요. 옆 페이지에 수요 측면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제목에 보면 구매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죠. 구매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대출이 있죠. 대출이 용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출이 규제에 묶여 있잖아요.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이미 주택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규제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은 통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니까 공급도 여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몇 년 후에는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조율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정책은 교육하고 부동산 정책은 100년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 안 되고 그거는 이어받아서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쭉 밀고 나가야지만 시장에 하나의 시그널이 주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죠. 5년에는 또 정권을 바뀌면 어떻게 될 줄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는 자꾸 관망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만약에 누군가가 10년을 직권을 했다. 그럼 최소한 이 상태가 10년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응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몇 년 참으면 돼. 그러면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양가로 3번에 보면 서민을 위한 저당금융제도 있죠. 그걸 확대 실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박스에 있는 주택 공급의 원칙이 있죠. 그거는 참고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굳이 얘를 외우고 있다 그러면 앞글자를 따면 실패해요. 첫 번째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글자를 인용하시는 게 조금은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시험에 인용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선생들이 외부에서 모의고사를 주게 되면 이런 것들도 인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참고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있죠. 그런데 가로 열고 제목 옆에 별표가 이미 돼 있죠. 걔는 거기 교재상에서 보기가 좀 그럴 것 같았고 별표 하나만 넣는데 별표가 3개예요. 그러니까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또 별표 제가 이렇게 숫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느 분이 옆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봤더니 3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둬도 되잖아요. 저를 한번 짤해보고 그러더니 또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걸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더니 이렇게 바꿔놓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 양반이 또 등장한 거예요. 왜 등장하셨지? 봤더니 이 단어로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모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3개를. 그랬더니 그 양반도 이 양반하고 똑같은지 또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거 아니라. 그래서 이게 3개가 됐던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가다가 단원에다 별표해 주죠. 별표가 3개. 이렇게 아라비아로 숫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5개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적게 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필기를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해줘야죠. 토지 공개념 해석권 제목 하나 쓰려고 그러면 무슨 내용이라고 막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이 쓰려고 그러다가 점만 찍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점 찍고 끝내면. 그러니까 자 여기 임대주택정책을 가면요. 먼저 임대료 규제가 있고요. 임대료 뭐가 있다. 보조.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정책 해서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두셨거든요. 정부가 일단 시장에 개입할 때 있죠. 정책 중에 보게 되면 조세정책도 있고요. 가격통제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효과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순환을 써요. 그중에 이 가격통제정책이라고 있어요. 가격통제정책을 보면 이게 최고가격제라는 게 있고요. 이게 최저가격제가 있어요. 최저가격제는 최저임금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는요. 정부가 뭐를 정해주고 하한선을 정해주고요. 최소한 이거 이상은 받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요. 최저가격제. 이건 최저임금에 가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최고가격제. 이거는 정부가 뭐를 정해주는 거예요. 사안을 정해주고 그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격제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분양가 규제 있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이자율 있죠. 그 다음에 물가 있죠. 이런 거를 통제하는 게 가격통제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인용하는 건 위에 거 이거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 그런데 이 가격통제정책 있죠. 이거는 단기정책이에요. 단기. 장기정책이 아니라 단기. 그러니까 얘네는 이 규제를 하잖아요. 규제를 하게 되면 단기만 효과가 있고 장기는 다 문제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뭐가 더 많다. 그렇죠.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해요. 규제를 통해서. 그거는 분양가 규제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가격보다 적게 받아야 된다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든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료를 뭐 한다고 그래요. 보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보면요. 이게 소득보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보조를 가격보조 그다음에 현물보조를 해요. 현물보조는 이 쌀하고 라면 주는 거예요. 현물로 주는 거 여기 있는 이 소득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격보조는 쿠폰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쿠폰 안에 사용처를 명시할 수 있어요. 명시할 수 있죠. 이 쿠폰은 뭐로만 집세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가격보조를 쓸 때 이게 집세보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조를 받으면 그만큼 소비여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비여력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조를 해주면요. 임대주택의 공급을 얘는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출제를 해요. 임대료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초과 공급이 유발이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주제가 있고 보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의 실효성은 얘가 더 큰 거예요. 이거 임대료 규제하는 건 정치하는 사람들의 립서비스예요. 말로만 통제하는 거고요. 임대료 보조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효과적인 거예요. 보조해주는 게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성격들부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있죠. 얘는 요즘은 이론으로는 잘 안 나와요. 공공임대주택이 요즘은 법령에 기초해서 출제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보시면 되냐면요. 227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중간에 양가로 3번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의 임대주택이라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요. 밑으로 가면 민간 매입임대주택 뒤로 넘어가시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그래서 종류가 쭉 나와있죠. 쭉 나와있고 근래 여러분 시험에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8번 있죠. 민간임대주택 하나 특별법에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한 번 출제됐어요. 여기서 임대관리업자는 임차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겠어요 안해주겠어요 안해주겠죠 그게 업무범위에 그게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그걸 답으로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이 민간임대주택 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이거는 개인이 임대사업을 할 때 그렇죠 이 조건에 부합되는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사업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세자상의 혜택도 줬었어요 이게 그런데 대신 조건은 뭐냐면 임대료를 매년 5% 이상 올리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보호할 수 있는 임차도 보호할 수 있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기 22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거기 가면 임대료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에서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230페이지에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읽고 하면 동그라미 리을 있죠 거기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언제 시행이 된 거예요 올 6월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의 공적인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하나인 거고 내년부터는 일반 민간임대사업자도 뭐를 신용카드를 통해서 임대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바뀌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임대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임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단말기 있어야 돼요 단말기 단말기 있어가지고 사업자 등록해 단말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긁으면 소득이 잡히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정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세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민간임대업자에게도 그거를 적용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공적인 자금이 투입 지원을 받아서 했을 때 이런 얘기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 또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냐면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14번에 임대사업의 지원이라고 돼 있죠 230페이지 있죠 거기 보시면 국장 또는 지자체장은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맨 마지막 지람은 굵은 글씨로 임차인의 모집 선정 및 명도 퇴거를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이것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 주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제가 가시면 맨 상단에 임대료의 부가 징수 등의 업무 지원이라고 돼 있죠 이걸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개정을 시킨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이거는 시행이 올 10월 24일 날 시행이 된 거예요 10월 24일이면 언제예요 여러분 시험 보는 날이었다고요 지난 그날 시행하는 건 당연히 오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31쪽에 가면 공공주택특별법상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돼 있죠 여기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는 4번의 장기전세주택 있죠 걔가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얘가 몇 년의 기간이냐면요 20년이에요 20년 근데 그거를 20년으로 한 번 나오고요 30년으로 한 번 나왔었어요 틀리게 그리고 그 그 그 위에는 3번의 행복주택은 아시죠 행복주택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무주택 서민이 대상이 아니라 젊은 세대예요 사회 초년생들 걔들이 소득이 높지 않으니까 주거가 불안정한 거예요 거기에 우선 지원해 주는 게 청년 아 거기에 행복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접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정책에서는 요거를 기준했을 때 얘는 법령에 기초해서 정리하는 게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론적으로 단기 장기 이런 걸 잘 안 물어본다고요 그게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단기 장기를 안 물어본 지가 10년 사이에 나왔던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런 용어들에 대해서 법령에 기초해서 인용을 많이 해주니까 가능하다가 학교론회에서는 시험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나왔다고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관련 법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법률에 들어가면 기초적인 용어 있어요 없어요 용어 있다고요 개들을 기초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니까 연관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자 임대주택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분양주택정책이에요 근데 분양주택정책이 가면요 뭐가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분양가 규제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또는 분양가 규제 그러면 얘하고 성격이 어떻게 돼요 유사한 거예요 얘도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하고 대비되는 애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분양가 자유로예요 근데 간단하게 보시면요 분양가를 통제하게 되면 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줄어드는 수익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반영한 게 뭐냐면 그게 선분양 제도예요 이걸로 인한 피해 있죠 그거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허용을 해 준 거예요 선분양이라는 거는 공급자 위주의 제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야 니들은 어떻게 수억씩 하는 물건을 사면서 물건도 안 보고 샘플만 보고 돈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분양 제도는요 샘플만 보고 우리가 분양 신청하죠 그러는 다음에 계약금 주고 메태고에서 중도금 주고 입자돼 잔금 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건설업자는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수분양제로부터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금 부담은 어떻게 돼요 줄여갈 수 있죠 그러면 얘하고 상대적인 게 후분양 제도잖아요 후분양 제도는 제품을 완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품을 누가 완성을 시켜야 돼요 건설업자들이 그럼 건설업자들에 대한 자금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또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도 완성된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니까 목돈에 대한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들에게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면 이 제도는 도입할 수 없어요 후분양 제도는 그러니까 나중에 몸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제목을 가지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목이 기본적인 성격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하는 분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시면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선분양 제도 있죠 선분양하고 후분양이 출제된 거예요 그게 근데 출제가 된 게 10년 사이에 단독으로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게 그 이전에는 주로 분양가 규제를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30회까지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대부분 얘는 당연히 나오겠지 나오겠지 했는데 걔가 안 나오고 그 옆에 있는 얘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또 선분양과 후분양을 올해 또 공부하겠죠 확 하고 들어가면 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거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용어 정도는 대비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보시면 하시겠지만 학교 논생이 이 교재에다가 별표하세요 이게 100개가 안 나와요 몇 십 개밖에 안 돼요 나중에 보시면 별표하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기존에 냈던 것 중에서 중요한 애는 거기서 한 60% 정도는 거기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접해보셔야 돼요 과거에 어떻게 물어봤고 그렇죠 그거를 보다 보면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중복되는 현상을 느낄 수 있어요 냈던 거 다시 재구성해서 또 내요 중요한 지문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지나면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거는 방학이 있다는 것에 즐거워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죽어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방학 기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은 어디로 가겠어요 드디어 2020년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1월 1일부터 열심히 해야지가 안 되죠 빨간 날이니까 그러면 또 1월 2일부터 해야지 되는데 1월 2일이 또 무슨 요일이에요 이게 또 목요일이라고요 목요일이면 주말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깔끔하게 출발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월요일날 해서 한 일주일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신년이고 이런저런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일주일을 그냥 넘겼어요 그럼 중순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1월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2월 달부터 하느냐 중개사분들은 짝수 싫어해요 홀수 좋아해요 그러면 1월 달이 무너지면 3월 달로 가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러면서부터 시간 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걸 체감하면서도 여유를 부려요 그렇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맛만 먹으면 얘 한 3개월이면 끝낼 수 있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불안감을 덮으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임박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해 매년 되풀이 돼요 매년 그렇죠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매년 똑같은 얘기를 선생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회차는 바뀌어도 학생들의 습성은 바뀌지 않아요 매년 똑같아요 그렇죠 떨어지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는 분도 있고 어떻게든 간에 합격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고 초반에 잘 하셔야 돼요 초반에 초반에 열심히 하면 동차 무리 없이 합격해서 이 바닥을 뜰 수가 있고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어 하는 사이에 3, 4년 휙 하고 머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너랑진에 가면 N수생도 있어요 N수생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셔가지고 언제까지 계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은 오히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일부러 오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시고 난 다음에 일단 얘기를 할 벗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면 학생들 또 다양한 젊은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양한 얘기했으면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노랑이 쪽이 또 밥값이 쌓아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합격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즐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인가 나도 모르게 합격하는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남들보다 한자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나이가 많다고 떨어지는 시험도 아니고요 나이가 젊다고 합격하는 시험도 아닌 거예요 누가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여러분들이 못 느끼죠 나중에 시험이 임박하죠 하루에 6개 감옥을 훑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소유자들이에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 해야 안 해요 다 해요 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있고 자 235페이지에 가면요 조세 정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절세라는 게 있고요 조세 회피가 있고 그 다음에 탈세 있죠 그 다음에 탈세 있죠 어느 게 불법적인 거라고 보세요 여기서의 불법적인 건 얘 하나예요 여기서 절세하고 조세의 피는 불법은 아닌 거예요 거기 조세의 목적에 보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절세란 네 번째 줄에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거고요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에 불법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경우고요 조세의 피는 납세자가 주어진 조세 제도 하에서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를 바꾸는 경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세의 피는 불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변호사 등을 고용해서 자기가 부담하는 세금이 있죠 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건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 기본적인 이거 시험에 한 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래가지고 당연히 뭐를 틀리게 해줬겠어요 얘는 합법이고 얘는 불법이다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상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출제자들은요 그런 걸 선호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적인 단어를 보면 체계적이 있고 비체계적이 있죠 그러면 단어 구성을 보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얘가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론에 가면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분산 투자라도 얘는 제거가 안 돼요 얘는 제거가 되고 그러면 단어만 보면 얘는 제거가 될 것 같고 얘가 제거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게 되면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참가의 의의를 두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기본 상식으로 푸는 사람들이 이런 데다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세정책이 있었을 때 조세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은 국가 경영 등에 필요한 재원이 있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를 부과하는 거예요 조세를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전에 정부가 집행을 하려는 돈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과세를 해서 거둬들인 세금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기도 하고 부족할 때는 국채를 발행하기에서도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 경영 등에 필요한 뭐를 조달하는 거예요 재원을 조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조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역할이라는 게 있겠죠 밑에 가면 조세의 기능이라고 있죠 기능의 역할인데요 본원적인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파생적인 역할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소득 재분배나 이런 것도 유도가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본원적 기능이 있고 무슨 기능이 있다 파생적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원적인 것은 이런 얘기죠 근본적으로 뭐를 조달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과세했는데 그래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이런 거를 부과를 했더니 이게 뭐를 유도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소득 재분배 등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보시면 조세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국세 또는 지방세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유세 정도 나중에 이건 조금 지나시면 하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제가 하시면 조세의 전가하고 귀착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한 페이지 넘기시면 그래프가 여러분을 반기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념만 우리가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조세의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 이런 것도 다 해야 돼요 여기 기본적인 내용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정부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그러면 생산자는 자기에게 부담하는 세금을 자기가 다 부담하지 않고요 그 중에 일부는 소비자에게 그 중에 일부는 요소 공급자에게 이렇게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할 때 실제적으로 조세를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양복점 주인이에요 양복점 주인에게 양복 한 벌을 팔 때마다 과세하겠다고 세금을 부과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양복 한 벌에 판매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전가했다고 해서 전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양복을 만들려고 하면 원단이라든가 각종 부자재가 필요하죠 이거를 납품만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세금 때문에 힘들어 납품 단가를 좀 낮춰줘 그래서 요소 공급자에게는 가격을 뭐 해달라고 그래요 낮춰달라고 그래요 이걸 뒤로 전가한다고 해서 후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정부가 과세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생산자에게 과세했다고 해서 생산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중에 일부는 누구에게 소비자 또는 요소 공급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의 여부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져요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용어 배우셨죠 어디서? 경제에서 수요 공급이라고 할 때 그죠? 그래서 그 탄력성 개념이 있어야 여기까지 와서 뒤에 있는 그래프 있죠 그게 있을 때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 하고 다음 주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그래프 있죠? 많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숨어있는 그래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에서 신경 쓰실 건 없어요 저희가 또 정리할 수 있게끔 해드려요 공식처럼 그러니까 괜히 그래프 보고 얘를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기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 이쪽을 정리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책론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를 배우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투자론 있죠? 이 투자를 조금 힘들어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계론을 배우시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단원이 바뀌면서 용어가 틀려져요 그런데 꾸준히 따라가는 용어도 있고 새로운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접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가 있더라도 크게 부담은 갖지 마시고 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투자론 그 다음에 금융론 이런 쪽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한번 이렇게 배워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벌써 배운 내용들이 용어들이 알게 모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 하더라도 배운 용어가 정책에 들어와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직접 개입이 있고 무슨 개입이 있다 간접 개입이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직접 개입에 해당할 때 공들어간 애들 배우셨죠?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할 때 경제적 기능은 시장이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시장이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죠 몇 가지 있었어요? 몇 가지 일단 모르면 몇 가지 모르면 일단 네 가지 불러보고 선생 표정에 변화가 없으면 다섯 가지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가 다섯 가지 적었잖아요 다섯 가지 중에서 노란색 분필한 거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개 공공제하고 외부효과 공공제는 시장기구를 통해서 과대생산이 되어 과소생산이 되어 과소생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외부효과는 정가 부의 외부효과 개념 정도만 우리가 분류하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토지정책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토지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부의 외부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쓸 수 있어요?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그렇죠? 공공제로서의 토지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토지 비축제도 쓴다고 그랬죠?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도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도입이 돼 있잖아요 비축한 토지는 누가 걸려요? 토지주택공사에서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것이 추가되어 있고 주택정책에 들어서 임대주택정책에 보면 임대료 규제가 있고 보조가 있죠?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보조해주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기본 용어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렇죠? 또 넘기면 그렇죠? 틀림없이 추가 바뀌면서 표정은 일단 환해질 거예요 그렇죠? 오늘만 나오면 내일 다음부터 쉬어 그래가지고 그냥 크리스마스 때부터 쉬나요? 그래요 그러면은 신년에 새해 복맞이 맞으시라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그렇죠? 쪽지심을 보거나 뭐 이런 것도 아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시험 안 봐요 시험은 그렇죠? 불씨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물이 탁 열리면서 밖에서 물재가 착착착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답안지가 착착착 배보가 되고 제가 저기 문 앞에 앉아있죠 답안지를 주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채점해가지고 집으로 차마 개별 통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어디까지 정리가 되는지 제가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시험 보는 게 뭐 저 위해서 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시험을 보겠냐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주 동안에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1차 위주로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